짓끼리 잡선 엄마 나 하나 사줄까? 비싼 거? 일자일 필요 없어? 핸드폰? 왜, 왜냐하면 엄마 나 지갑은 안 갖고 간다 어? 나 지갑은 안 갖고 간다 내 친구 10불짜리 갖고 있는데 그것이 안 꽤 싫어 죽어 내 거 좋아해 이 개 안듬었잖아 ㅋㅋㅋㅋㅋ 아아니 진짜 야 자국집 끝까지 오셔 이리 와봐, 이리 와봐, 바지 이렇게 있는 거야. 그런 데만 보고, 이리 와봐. 내가 그럴 줄 알았다. 이리 와봐, 이리 와봐. 우리가 한 번 해야지, 이쁘지. 너가 살이 너무 까져가지고. 죽었다. 백머임. 나 오늘 맨날 짐이랑. 여기도 좀 태어나게. 어디, 어디. 꼬리, 꼬리, 꼬리. 우리 연구하면 할 수 있어. 모자 위에다가 다는 거라니까. 근데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다 남아. 아니야. 나도 친구가 있었어. 갔자. 우리 사진 좀 한번 찍어봐. 가서 다 이거 하고, 엄마 나와서 찍으면 돼. 우리도 나와서 찍었잖아. 아, 스냅스 해봐, 찍어봐. 빨리, 아빠. 스냅사진, 스냅사진. 스냅사진. 스냅사진? 스냅사진? 스냅사진으로. 카메라 가져와. 카메라. 나 없잖아. 봉이 어딨죠? 봉이 어딨죠? 봉이 어딨죠? 봉이면 됐냐? 어바나. 이놈이. 스냅사진 찍을게요. 됐다. 내가 왠지 잘 생각하고요. 어떻게 키가 작으니까. 왜 이렇게 작아요? 그러니까. 너 신발 신었잖아. 야, 너는 뭐 하냐? 아빠 배. 저는 지금. 갔자. 갔다와 나와서 찍을게요. 기억하잖아, 엄마도. 아이씨. 스냅사진 찍을자 그랬다니. 나 갔다 올게. 나는 카메라 한 개가 죽었어. 어, 빨리 가서 말 정리지. 그냥 붙잡고 앉아서 그냥. 오오. 오오. 아 meu有 not.